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소서 전문 김채영입니다. 지금 3학년 1학기 동안 학종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설명회에서도 특강에서도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또 있지만 올해에 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1학기 동안 아무 준비를 또 안 하고 있으려니 그렇고 또 준비를 하려니 막연하고 해야 될 것들은 또 너무 많고 답답한 경우들이 당연히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라도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강의에서 전할 것이고 또 학생부의 경우에도 다른 코스들로 선생님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도 사항은 같이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19 수도권대학 학종 학생부에 추가 제출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따로 프린트 뽑을 수 있도록 첨부파일을 주도록 할 텐데 잠깐 볼까? 지금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당연히 학생부를 제출을 하지. 그치?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학생부 외에 기본적으로 자소서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머리 아프다. 언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할까 말까도 사실 고민이다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급하게 작성해서 급하게 제출하고 급하게 무리한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예 학종을 아예 안 쓸 것이다 라고 단정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미리 단정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이러한 대학에서 자소서들을 요구하고 있고 아 내가 가려는 전형 나 아직 잘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아 자소서 써야 되는구나. 사실 추천서도 좀 부담스러운데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기가 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으니까는 내가 좀 대비는 해둬야겠구나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된 걸 가지고 온 거지. 지금 보면은 가톨릭대 성신여대 전형을 잘 보시면 돼요. 본인이 하려는 전형이 있고 잘 모르는 전형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소서랑 추천서 대부분 추천서를 같이 받아. 근데 이 경우에는 추천서가 있어요 없어요? 추천서가 없어. 가톨릭대 그리고 카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쭉 이렇게 전형이 나와 있잖아. 이 전형에 있는 자소서 그리고 추천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면서 와 아싸 추천서 없다 이렇게 생각드릴 수도 있어. 담임선생님한테 말하기 좀 싫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자소서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그래도 추천서에서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기회가 여기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럼 자소서를 좀 더 잘 써야겠구나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정도를 알고 넘어가는 것과 아예 모르고 그냥 막 준비하는 건 좀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양대는 제출 서류가 없어. 학생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한양대 제출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준비를 할 수는 있겠죠. 이런 건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위 17개 대학교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고 아 대부분 자소서랑 추천서가 있구나. 어 근데 이러이러한 전형이 있었어. 고대 아 나 이 중에 어떤 거 가야 되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근데 학생부 플러스 자소서 플러스 추천서까지 아 내가 추천서 받아야 되는 선생님들 좀 몇 명 정해두고 조금 생각을 해두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필을 해두자.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그때 가서 엄청나게 바쁘셔. 그러니까는 그 바쁘다는 게 어떤 의미로 또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보완하고 싶고 미처 다 쓰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계속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쓸 수 있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필하고 싶은 거. 생기부 봐가면서 선생님 저 이거 조금 자소서 다 녹여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추천서에 넣어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등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참 좋을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대략적으로 아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대 추천서 미제출대학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고대 고대가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전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전형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단대, 동대, 인하대, 외대까지 아 이러이러한 전형에서는 내가 아 자소서면 쓰면 되겠구나 정도까지도 확인을 해두시고 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 추천서 없이 자소서만 쓸 때에는 내용이 그래도 더 풍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억울한 일 없도록 좀 많이 녹여내야겠구나 정도로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두시면 너무너무 좋겠지. 자 제출 여부 선택 가능 대학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경희대, 성균관대 이 전형에서는 지금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갈등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택이라는 거는 안 냈을 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하지만은 냈을 때 더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추천서까지는 다 최대한 생각을 해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양대 아까 안 낸다고 했고 서울대, 숙대 등등 이 전형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첨부파일 같이 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빨리빨리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 이제 바쁜 시기 여러분들 바쁜 시기 핵심만 빨리 전하려고 속도를 낸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는 첨부파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입학처 통해서도 확인을 하면서 1학기 동안에는 최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해두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학생분은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되나요? 문항별 초안이라든가 개요라든가 이런 걸 굳이 또 써야 되나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등등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꼭 필요한 사항들은 선생님이 캐스트 통해서 그때그때 좀 부지런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 외에 정말 이 내용 외에 전체적인 내용들 다 보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 이론 강의라든가 프리미엄 첨삭 강의라든가 들어오시면 되겠지만 지금 1학기 동안에는 모평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많이 바쁘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전하는 이런 핵심 사항들만이라도 잘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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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